사실은 걱정이 됩니다. 그래도 우리 이제 좀 편안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선생님들 불 담당하셨던 분들 우리 선생님들 뒤에 한번 불 좀 부탁드립니다.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사르 가되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키루스 대왕의 무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. 그 당시 고대 크루시아 페르시아의 목조 가옥을 본떠서 묘지는 어떻게 보니 아래로 여러분들 이 동기단을 여섯 청 쌓아 올린 그런 석시를 언젠 구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미라로 방부 처리한 이 키루스 대왕의 시신이 황금관에 담겨 있었고 키루스의 어떤 황금 왕관이라든가 무기 또 보물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었는데 알렉산더 군들에게 이제 도구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훼손이 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보여줬던 테르세폴리세라는 그러한 도시도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아주 철저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면로를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키루스의 무덤에 경배하고 훼손된 묘와 묘비를 어떻게 보면 다시 와서 이제 복원하라고 명음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한 것으로 그리스 기록에 남아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석회암으로 이렇게 이제 쌓인 무덤 자체가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도 7도 이런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당시 538년에 칭령을 발표해 가지고 바빌로니아에 있던 포류로 잡혀있던 그 당시 4만 유대인들을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 쓰여있는 모습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도 세워놓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알래스 왕이 독일도한 묘에 와서 이제 묘규명을 읽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낭송 한번 해볼까요? 나는 시작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무덤 자체가 그 당시 가장 위대였던 두 왕 이 키로수 이세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알렉산더를 삶과 죽음을 넘어서 묶어진 하나의 우애의 그런 상징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고 그 당시 키로수 이세가 살았던 이 왕궁의 터라든가 기둥 지금 여러분들 사실 문설주 이렇게 몇 개만 남아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것이 볼거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보면 아주 대단한 이러한 사람들의 면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전통 양식의 어떻게 보면 그 아시리아 또는 고대 이집트 이런 건축의 웅장함이라든가 터키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아나톨리아 문명이라든가 그리스 건축의 그런 아름다움이 어우러져가지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페르시아의 아주 다문화 유적으로 평가받는